오늘 공개하는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목입니다.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지휘부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치명적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. 유사시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 있습니다. 수상함은 다량의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여 움직이는 유도탄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잠수함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턱밑까지 접근하여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유민주주의 체증시킬 수 있는 장점을 입성합니다. 장점이 발생하여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입성합니다.